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슈가티어엔 아직 당신이 필요합니다 벌써 도시 외곽의 산호가 많이 부식되었어요 저희들은 진주를 지킬 힘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가버리시면 도시가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일 거예요 왜... 어째서 떠나시는 건가요? 이건... 랍스터 맛 쿠키? 무슨 일인가요?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 시즌 8 살아있는 심의 도시의 비밀 시즌 8 예전의وا가 감사합니다.